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황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사람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막고만 살았요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본만 다해 경매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요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3위 1채신 성부성자 성명 내 모든 것들여 경배드립니다 본만 다해 드리며 예배받아 주세요 우리의 내 가운데 이제 알려주세요 오직 내 영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3위 1채신 성부성자 성명 내 모든 것들여 경배드립니다 본만 다해 드리며 예배받아 주세요 우리의 내 가운데 이제 알려주세요 오직 내 영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본만 다해 드리며 예배받아 주세요 우리의 내 가운데 이제 알려주세요 오직 내 영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사랑의 주님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샤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기의 친구를 새학기의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은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지난 주일이 보아주일이었는데 그동안 사슴들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혜연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정성과 영과 마음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의 관자님들을 만나서 또 칭찬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매일매일 새벽기도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요즘 반성문 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선생님 반성문 다 써왔어요 진짜 반성문 맞지? 그럼요 다 썼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잘못했어? 아이 진짜라니깐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안 그럴게요 얘가 왜 이래? 다시 안 그럴게요 알겠어 가봐 뭐야 뭐야 영규 형 너 뭐하다 잊어봐 아니 나 어제 청소 도망갔는데 걸렸거든 그래서 반성문 썼는데 그거 제출하고 왔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누가 읽는 거야? 너냐? 내가 그거 왜 읽는 거야 공부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대충 쓰고 가면 되지 야 도망가지마 그냥 하고 가 오늘은 에? 야 나 오늘 도망갈 건데? 피시방 가야 돼 야 너는 진짜 반성문 쓰고도 정신에 못 뭐 들었냐? 괜찮아 괜찮아 걸리면 또 반성문 쓰고 죄송하다 하면 돼 괜찮아 너 안 써봤지? 안 써본 애들 꼴 이렇게 말하더라 100장 써자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아휴 너는 내가 담임선생님이야 아휴 난 안 되겠다 아휴 선생님 여기 반성문 후 반성했어? 네 다시 안 그럴게요 다시 써와 다시 써와 아 아니 선생님 다시 써왔어요 아휴 진짜 정말 반성했어? 정말로? 아휴 진짜 진짜 반성했어요 진짜로 다시 써와 아니 아니 선생님 저 진짜 반성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반성문도 두 장이나 썼는데 왜 자꾸 찢으세요 너가 반성을 했다고? 반성문 안 썼다고 진짜 반성인 줄 알아? 아니 진짜 반성했다니까요 아 이렇게 반성을 쳤잖아요 진짜 반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진짜 반성인데요 진짜 반성이 뭐냐고?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회계에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은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하는 게 있나요? 어떤 친구는 잠을 막 열심히 푹 자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양치질을 하거나 손을 씻어요 좀 기분이 바뀌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새해가 되면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욕탕 가서 때를 박박 밀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전환되는 것 같고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오늘 말씀은요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요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요한 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금은 특이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매는 그런 좀 독특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메뚜기랑요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대요 살아있는 메뚜기인지 죽어있는 메뚜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림과 생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친구들 중에는요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도 있겠고 세례 받는 모습을 보기만 한 친구도 있겠죠 세례의 준비물이 뭐예요? 물이죠 왜 물일까요? 향수일 수도 있고요 흙이나 꽃가루나 밀가루나 금가루일 수도 있는데 왜 물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추측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물은요 사람을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고 새롭게 태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씻겨서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마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복장으로 저런 말을 하고 세례를 줄까? 누굴까? 요한에게 직접 물어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요? 우리의 구원자인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스스로 좀 자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 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제 곧 나타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렇게까지 높은 분입니다 세례의 준비물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물이 불이라면요 예수님은 손에 불덩이를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뿌린다는 걸까요? 막 머리카락 활활 타오르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요한은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도요 씻기는 느낌일 뿐입니다 정말 죄라는 게요 물에 씻겨 내려가기만 하는 거라면요 우리는 맨날 샤워만 해도 됩니다 이제 너는 새롭게 살아야 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해 잘못을 하고요 혼나는 것 정도가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는 세례였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혼나는 정도요 새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정도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거나 마찬가지야 새롭게 살아라 하는 정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얘들아 깨끗이 살아라 격려하는 정도 좋은 말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물로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모든 것을 태우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닌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연아 성령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디 누구한테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입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니 제가 모르는 말로 제가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 안에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요 신기한 일보다도요 불편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불편했을까요?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어른들한테 혼나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거나 반성하는 척을 했다면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입으로도 막 막 비난도 하고 마음으로 싫어하던 그런 것도요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저희 반에요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가 있었었어요 저는 그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친하지도 않던 그런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요 그 친구가 떠오르면서 이상하게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의 나처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친구가 외롭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줄 걸 하면서 후회가 되면서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와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때 잘 알지도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연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친구가 외롭게 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게 돼요 저 진짜 너무 착하죠? 우리 친구들 샤워하면 착해지나요? 아니에요 성령으로요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반성하는 정도 혼내서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회개는요 반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반성하는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짓던 죄 이전에 짓던 잘못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아직 어린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면요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정도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어릴 때부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보는 것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놀랍게도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전에 짓던 유치한 죄들 유치한 잘못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소한 잘잘못이 아니라 진정한 죄라는 게 무엇인지 오히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게 되고요 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놀라운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회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계를 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화면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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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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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